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국에 딱 도착했을 때 뭔가 그냥 이렇게 안 움직인 것 같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많이 와서 그만큼 좀 익숙해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뭔가 원래 다른 나라 가면 이렇게 비행기 딱 타고 도착하면 와 피곤하다 호텔 가야지 하는데 되게 왜 이렇게 집 가는 기분이지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 음영이 어떤 타는 것과 그 아름다운 것과가 조금 빠져있다. 그러면 우리 긴만 할 필요 없이 우리 기자분들 앞에서 포토타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자의 외라니 포토타임을 할 것입니다. 중간에 쓰시면 되고요. 하이 영재가 이동라니, 우선 중간 보시고 왼쪽 보시고 오른쪽 보시고 이 숫자로 갈게요. 여러 자 하이 영재는 멍둥라, 멍쌍, 멍뻥화 우선 태국에 오셨습니까? 사완디카포즈 부탁드릴게요. 사완디카포즈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은 팬분들이 많이 요청을 했어요. 아가새는 그린로마 야힘 영재 임꽁광 영재씨가 아주 활짝 웃는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네 원 두 웃어주세요 아 스마일 아 그렇 아 그렇 오케이 다음 아가새를 위해서 왔으니까 아가새 시그니슈 포즈가 빠질 수 없죠? 아가새 시그니슈 포즈가 빠질 수 없죠? 아가새 왼쪽 아 네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 부탁드릴게요 땡 자 마지막으로 다 향 이것도 아가새가 역시 요청한 건데요 영재 카리스마 거의 안되나 영재씨의 카리스마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아 시간 드릴게요 시간 드릴게요 급할 필요 없고요 자 원 투 액션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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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엔지 엔지 거의가 자 원 투 오케이 화났어 화났어 아빠랑 네 오케이 거슬뿌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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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걍 자 깐탑 요 하이 영재다이 다 가라이 마지막으로 우리 헤어지기 전에 오늘 이 기자회견 장소에 오실 우리 분들과 그리고 또 어 미대원분들에게 마지막 이차 드릴게요 어 네 일단 오늘 여기 현정에 찾아와주신 기자분들 회원분들 다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와주신 만큼 제가 호의 없는 시간에 혹시 과자 제가 호의 없는 보호가시나요 와 와 와 오늘 토거 별빛이 와 와 와 와 와 와 놀고 와 와 와 와 와 이제는 그저께요. 그저께요. 그만큼 재밌게 해드릴 테니까 후연은 시간 만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고생만큼 그리곤 제가 여기에서 사랑받는 만큼 열심히 하는 가수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같이 됨. 마이 웨이러스는 여러분 좋은 시간에 구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가dayți. 감사합니다.